아 잠깐만 왜.. 아 초반부터 왜 걸어.. 아.. 아 맞교 시작하네.. 짱나네.. 아 이거 진짜 망했네.. 아 이거 망했네 자꾸.. 한 대씩 맞냐.. 아 뭐냐 왜 맞냐 자꾸.. 화면 어둡 침침해.. 안 보여 점점 침침해져서.. 앞이 안 보여.. 아 박제 안 보여.. 침침해서.. 아 미치겠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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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게임 그지에게 만들어 놨이네. 진짜. 에너지 역전이 안 되네. 아따 이씨 깜짝이야 아 침침해 안보여 어떻게 아 안보여 안보여 아 짜증나 아 저거 맞춘건데 아 뭐냐 안보여 큰일났어 박쥐가 안보여 지금 미치겠네 박쥐 안보여서 보여야 뭘 피해야하던가 하지 아 오바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아 아 말도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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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왜 나만 맞아 안돼 오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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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 보겠습니다.